그런데 우리는 많은 정보를 만나는데 그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삽니다 정보는 우리가 원하지 않고서도 많은 정보가 우리 귀에 들어옵니다 눈으로, 귀로 여러 가지 다섯 가지 감각으로 우리의 눈에 영향을 주고 우리 에너지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바로 우리 건강에 영향을 주고 행복에 영향을 주고 우리 평화에 영향을 주고 우리 가치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미래의 모습에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건 정본데 정보의 영향을 우리는 받습니다 모든 정보가 우리 뇌에 들어가서 정보가 처리가 됩니다 뇌은 피곤하죠 너무나 많은 정보를 처리하려고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음식물 처리하기도 우리가 몸이 힘듭니다 우리가 잘못된 불량 음식을 먹어 병이 걸듯이 잘못된 정보를 계속 받게 되면 우리 뇌도, 우리의 의식도, 건강도 병들게 된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는 이 정보는 이 세상 최고의 스피리추얼 비타민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스피리추얼 비타민 세계 최고의 스피리추얼 비타민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타민을 여러분 뇌는 원하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정보로 위험되었던 여러 가지의 잘못된 정보를 전부 다가 이 내추럴, 스피리추얼 비타민이 전부 다가 정화를 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여러분 근육이 움직이는 거죠 근육 근육이 움직이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바로 자기 에너지를 만드는 걸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설명, 이론 그만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스피리추얼 비타민을 줄 텐데 여러분들 자석 쯤이 됐죠? 네, 에너지가 느껴지면 그게 끄덕끄덕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느껴지면 여러분 뇌가 정상이에요 여러분 좋은 뇌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뇌를 잘 사용만 하면 이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세 가지 운명 건강 운명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장 자, 이제 빨리 한번 돌려볼까요? 몸이 좀 도와주기 시작하죠? 네, 몸이 더워집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돌리는 것만큼 여러분 보면 에너지가 생기고 있어요 이 에너지는 여러분의 잘못된 에너지를 정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에너지가 탁한 에너지가 있고 좋은 에너지가 있어요 나쁜 에너지는 병을 만듭니다 좋은 에너지는 자기를 성장시킵니다 나쁜 에너지는 나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아주 밝고 환한 에너지는 좋은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이걸 하면서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몸의 에너지가 아주 가벼워지고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허리를 쭉 펴고 등을 허리에다 기대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기운이 몸에서 생겨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다고 우리가 그 운명이 바뀌진 않아요 우리가 체험해야만이 그것은 우리의 삶의 힘이 됩니다 에너지는 곧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식의 감정에 따라 일어납니다 마음이 변해지고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에너지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생활하게 되면 많은 에너지가 오염이 됩니다 안전정보를 든다든지 에너지의 안전사랑을 만나도 여러분의 에너지가 감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목욕하고 잠을 자듯이 에너지 목욕을 하지 않고 잠을 자게 되면 여러분이 받은 나쁜 정보가 뒷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나쁜 에너지가 됩니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 전에 이걸 매일 5분만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틀으면 사면 그런 나쁜 정보나 나쁜 에너지가 싹 깨끗이 정화됩니다 이제 나쁜 에너지는 물로 목욕한다고 닦아지지 않아요 이제 에너지 샤워를 해라 이제 에너지 샤워를 해라 이제 에너지 샤워를 해라